중략을 하나 또 걸려고 합니다. 누구야? 다음 대회 준비하겠습니다. 아 제발... 피트니스 대회가 있어서 다음 달에 그걸 한번 제가 신청해서 바디 프로필이라는 느낌이 다르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색이에요. 원래 알고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모르는 놈이 패기 있다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이팅! 경량해라! 거울에는 전기 prepaid입니다. 전기 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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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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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